아아.. 숨을에게 기억났어요 안녕 이제서야 뒤돌아 인사하네 그래 내가 많이 늦었지 음 가끔 이렇게 불쑥 열고 찾아와서 결국 이렇게 불쑥 열고 찾아와서 우린 만나고 있잖아 그저 그대로가 빛이 나길 바래 그저 그렇게 웃고 있는 널 그려 뭐였지? 가사 내가 썼는데 음 후렴이 꾸며지지 않아도 된다고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숨차지 않아도 괜찮다고 음 아 누가 이렇게 가사에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처음에 놓기 좋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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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돌아 안녕 이제서야 뒤돌아 인사하네 그래 내가 많이 늦었지 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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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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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